1번 다음은 신문보도와 그에 대한 해당 기관 해명입니다 이런 식으로 공문서 같은 것으로 나온다 쭉 보면 알겠지만 해명자료 2번 보세요 해명자료 2를 보면 유학생, 주재원 등은 통상 해외 이주시 본인의 주민등록을 부모나 친인척 주소지로 이준하기 때문에 국내 주소지가 단독 세대원인 경우는 거의 없음이지 거의 없다는 것하고 아예 없다는 것과 다르지 않나? 거의 없기 때문에 4번 해명자료 2는 단독 세대원이 겪고 있는 문제가 해결된 거야? 해결 안 됐죠 그래서 4번은 틀렸습니다 2번입니다 복이 1, 2와 같은 관계인데 잘못이라는 단어가 명사도 되고 못도 돼? 부사도 되네? 아 이런 관계구나 품사가 이런 품사도 되고 저런 품사도 된다 그럼 품사에 뭐라고 하더라? 유식한 말로 품사의 통용이라고 하죠 이제는 품사의 통용이라는 단어를 뜻을 알 필요가 없어 이제 내년부터는 그걸 쓸데없는 단어 할 필요 없고 아 하나의 단어가 두 가지 이상의 품사로 쓰이는 걸 찾으라는 거구나 이렇게 1번 안이 들리는, 안 들리는이죠 들리다라고 꾸몄잖아 그건 뭐야? 부사 용언을 꾸몄으니까 부사 밑에 아니 이렇게 외치는 말 이건 뭐야? 감탄사 그럼 품사의 통용, 서로 다른 품사 같아야 하는데 되네요 2번, 예상했던 대로, 예상했던 할 때 관형사형음이 니은티에 대로를 띄어쓰고 이 대로는 의존 명사, 명사고요 너는 너도록 붙였었죠? 붙였으면 무조건 조사죠 모든 품사 중에 붙였을 수 있는 것을 조사밖에 없잖아 이것도 품사의 통용이 되죠 문제는 3, 4번인데요 사과 두 개 중 하나만 먹어라 자, 만자가 붙었죠? 그러면 체언이죠? 하나는 수사입니다 수조수 두 개 말고 하나만 먹으라고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차 이게 왜 명사일까요? 원래 하나, 둘, 셋은 수를 세는 단이 아닌가? 수를 세는 단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해야 돼? 수사해야 돼 그죠? 근데 방금 명사 그랬네? 대답을 잘했네? 그러면 수 개념이 있다, 없다? 수 개념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하나가 돼 이 말은 둘은 되면 안 되나요가 아니고 그냥 일치된 상태야 단결, 단결 단결하여 있듯입니다 일치된 상태 그러니까 위에 거 봐봐 하나만 먹어라 그랬잖아 그럼 둘은 먹으면 안 되나요? 해도 되죠? 우리 모두 하나가 돼 둘이 되면 안 되나요? 맛이 간돔이에요 알겠네요? 아, 그렇구나 여기서 출제자는 출제자는 지난번 맞춤법 문제도 보면 알겠지만 지방지 문제도 알겠지만 출제자가 봤을 때 어문 기종에 나온 단어 세 개도 있지만 어문 기종에 나온 억제에다가 하나 나왔잖아 그러면 일상생활에서 잘못 쓰는 단어가 있으면 낸다, 안 된다, 낸다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가 당연히 수인데 우리가 이때도 하나도 모르겠다라고 할 때 그러면 둘은 알아요? 말이 안 되죠? 둘도 몰라요 말이 안 되지 이것도 명사입니다 숫자 개념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일도 모르겠다 하지 않나? 그러죠? 여기서 하는 명사니까 일은 수사만 돼, 수사만 그래서 이 말은 말이 안 돼 틀린 말이에요 틀린 줄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만 먹으라 그러면 일 먹으라는 뜻이거든 수사일 때는 하나가 수사인데 명사일 때는 일로 못 바꿔요 그런데 일도 없다, 일도 모르겠다는 틀린 말이에요 그러면 출제자는 아직 이런 말을 쓴 걸 본 적이 없어 그런데 언젠가는 이런 말을 많이 쓰거든 사람들이 아니 젊은 사람들이 쓸 걸? 경상도는 안 쓰나? 경상도 쓸 것 같은데? 그러면 출제자가 어? 이것들 봐라 일도 없다를 쓰네 하면 이거는 수사로 본 거죠 틀리게 쓴 겁니다 이게 하나도 모른다 전혀 라는 뜻이죠 조금 더 이럴 뜻이죠 이럴 때는 명사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아시면 되겠네요 이런 것들을 내놓은 추세다 잘못 쓰는 언어들 내놓은 추세다 4번 오기가 오다 동사 아니면 명사 아닐까? 느낌상 그런데 동네로죠 동네로 오다죠 오다 동사입니다 밑에 4개지 4개 4개 오다죠 당연히 동사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똑같이 간접 존경을 물어봤는데 따님이 계신 이거는 틀렸죠 따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있으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옳은 표현이 아닙니다 묻는 말이 옳은 표현 물어봤죠 따님이 있으신 그래야 돼서 간접 존경을 잘못 쓴 겁니다 특히 수염이 많으신 맞아 안 맞아? 맞죠 할아버지 아버지가 진지 드시러 이거는 아버지 가죠 진지 드시다죠 직접 높임이에요 직접 존경이죠 4번 할아버지께서 아버지가 건강을 넘으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직접 존경 직접 높임이죠 답은 2번입니다 4번은 엄청 어려웠을 겁니다 아무리 봐도 기억, 니은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힌트는 뭐냐면 두 번째 문단을 볼까요? 저는 밤길을 걸어가다가 뭐를 바라볼 때마다 뭐를 바라볼 때 더 살아있다는 감각이 느껴집니다 뭐가 멋적이라면 뭐는 멋적 아닐까요? 니은이 슬픔이라면 니은이 슬픔이라면 기억은 그 슬픔을 안고 껴안고 일어서는 기쁨 슬픔을 안고 껴안고 일어서는 일어서는 기쁨 아닐까 이거 그랬죠 여기까지만 해도 아직 알 수 없지 모릅니다 그 다음 보세요 무엇보다 니은은 매일 변하지만 기억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달 아니면 별 별 아니면 달이죠 달과 별 중에서 매일 달라진 건 뭐야 달 모양이 항상 달라지잖아 아 그래서 매일 변하는 건 뭐야 달 니은이 달이죠 그렇잖아요 그럼 기억은 뭐가 돼 별이지 그 다음에 이성 아니면 감성 감성 안에서 이성이지 슬픔과 슬픔을 안고 일어서는 기쁨 누가 이성이야 얘가 이성 아닌가 슬픈 것 자체는 감성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구나 그럼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추론치고는 굉장히 어렵죠 5번입니다 5번 이거 아까 했던 거니까 순식간에 몇 분 지나니까 못 풀겠죠 영희가 회의에 참석하면 자 영희 참석 반드시 누구도 참석해 민수 참석 밑에 철수가 참석 누가 참석해 영희 참석 에이 합칠 수 있네 합칠 수 없어 있죠 그럼 영희가 있네 영희 참석하면 누가 참석해 그러면 얘하고 똑같은 걸 찾으려면 철수가 참석하면 항상 누가 참석해 민수가 참석한다 또는 그게 답이 없다면 민수가 참석하지 않았다면 철수는 참석하지 않은 것이다 그럼 답 나오나요 몇 번이야 1번이겠네요 할 수 있겠죠 6번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정의하기면 견해 적절하지 않은가 물어봤는데 어쩔 때 간악해진다 어쩔 때 간악해진다 그랬죠 근데 안 나온 게 있습니다 2번이죠 2번은 아예 안 나오는 거죠 그죠 답 몇 번이야 2번 어떻게 하면 간악해진 거 봐봐 오랫동안 있어도 간악해진 되겠나 자신은 그 자리에 오랫동안 있는데 자신을 감독하는 사람이 자주 교체하면 간악하다면 이것도 있네 그래서 공무원이 2년 만에 한 번씩 바뀌나 간악해지지 마라고 그럴 수도 있는 거죠 2년 만에 한 번씩 바뀌잖아 그 다음 7번입니다 가마 맥락 이런 통계가 있지 이런 통계 그러면 가 앞에는 통계가 반드시 나와야지 통계가 무려 몇 개나 있나 나하고라 두 개가 있지 않나 그죠 그러니까 나하고라는 항상 가보다는 앞에 있어야 돼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다시 가가 이런 통계야 그럼 통계가 나오는데 나하고라가 통계다고 그러면 나하고라는 가보다는 앞에 있어야 된다고 그럼 다 몇 번이야 4번밖에 없죠 알겠죠 그렇게 풀어도 되고 그렇게 풀어도 되고 내용으로 풀어도 되는데 가에 이런 통계는 해놓고 맨 마지막 독일이나 일본 보다 더 낫다 그랬죠 그러면 독일 일본 치수가 나와야지 순서대로 누가 먼저 나와야 돼 독일이 먼저 일본이 나중에 나가 독일처럼 보이지만 일본이고요 나가 독일입니다 그죠 그렇게 봐도 돼요 통계구나 이렇게 그 다음 8번입니다 다음 교회에서 알 수 있는 글쓰기 전략인데 답이 뭘 것 같아요 3번이죠 왜 소론 본론 결론을 다 포함했죠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이거 하나 가르쳐 줄게요 장애 요인이 있죠 장애 요인이 몇 가지 있나 1,2,3,4 4가지가 있지 그 다음에 그거 활성화 방안도 몇 개 있어 4가지가 있죠 방안 해결 방안도 몇 가지야 1,2,3,4 4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이게 맞아야 된다 이 요인에 대한 해결 방안은 이거입니다 이거에 대한 해결 방안은 이거입니다 이게 안 맞으면 안 돼요 알겠죠 그러면 이제 이거 어렵게 된다면 여기 3번에 들어갈 해결 방안 기억에 들어갈 해결 방안을 찾아라 그러면 해결 방안이 두 개가 나온다고 그러면 이 세 번째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으면 돼요 뭐뭐 해야 되겠죠 엄청 중요해요 9번 빈칸에 들어가는 결론 아 봤더니 내용은 읽어봤죠 읽어봤더니 이런 내용이네 내용을 봤더니 우리가 흔히 한글 소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글 소설이 아니고 무슨 소설을 얘기한다고 한국어 소설 아니면 국문 소설 이렇게 한다 그 말이죠 왜냐면 왜냐면 우리가 영문 소설 그러지 영어 소설 그러지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한국어하고 상대적인 것은 영어 국문과 상대적인 것은 영문 그러면 한글과 상대적인 것은 뭔데 알파벳이거든요 알파벳 소설이라고 하지 않잖아 영어 소설 영문 소설 그러잖아 그러니까 한국어 소설이나 국문 소설을 해야지 한글 소설이라고 말이 안 맞다고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뭐야 중국어 소설 하든지 아니면 무슨 소설 한문 한문 소설 하든지 근데 뭐는 안 돼 하지 말라고 한자 소설 하지 말라고 그 말이죠 우리가 한글 소설을 많이 썼는데 아 잘못됐구나 결국 마지막 1번 한글 소설이 아니라 한국어 소설이고 한글 문학이 아니고 한국어 문학이다 다 몇 번이야 1번이죠 그런 내용 아니던가 그런 내용이 있죠 그다음 10번 내용 보니까 수호제라고 해서 지킬 수 나 오 집 제 나를 지키는 집 했는데 이상하다겠죠 나를 왜 지켜야 되지 라고 했는데 결국 지켜야 된 지켜야 돼 지켜야 되구나 근데 10번에 1번은 함정입니다 글쓴이는 기억을 언제나 간직해왔나 아니죠 나 한때 지켰다 했어 안 지켰다 했어 맨 마지막 나는 나를 잘못 간직했다가 잃어버렸던 자세가 있죠 안 지켰다가 나왔네요 다 몇 번이야 2번입니다 11번은 푸는 법을 가르쳐 줄게요 디귿의 속담의 내용을 몰랐죠 디귿의 속담의 내용을 몰랐다 라고 하면 나머지 세 개를 가지고 풀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융통성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죠 자 그러면 길이 아니면 가지 말고 말이 아니면 길이 아니면 정도가 아니면 가지 말라는 거죠 말도 안 되는 말을 듣지 말라는 거지 그러면 맞아 안 맞아 내용과 맞죠 그렇지 니은 가는 말이고 과외 오는 말이고 이 말은 가는 말이고 과외 오는 오는 말이 곱다 이 말은 너부터 말을 좀 예쁘게 곱게 이 말 아닌가 말을 먼저 곱게 하라는 거잖아 그래서 이건 해당이 안 되지 마지막 4번은 뭐야 우물에 가서 순차한다 이거 뭐야 너무 성급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둘 다 아니니까 기억하고 디귿밖에 안 되지 않나 디귿은 뭐냐면 강물이 돌을 굴리지 못한다 강물이 아무리 세차도 돌이 딱 지키고 있으면 못 굴려간다고 세상상 아무리 힘들어도 꿋꿋이 지조있게 살라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세태가 흔들 수 없다 지조를 잃은 겁니다 흔들지 않는 지조 알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12번 너무 어려운데 이거는 괜히 어려운 거 했다 찍은 거 할 건데 논리를 좋아하고 이거 앞서 이것부터 말할게요 공무원이 된다 공무원이 된다 뭐하고 뭐하면 공무원이 될까 필기 합격하고 뭐하면 면접 합격하면 공무원이 된다 이 말은 둘 다 하라는 거야 하나만 해도 된다는 거야 둘 다 반드시 예를 들어요 예를 들어요 요거야 화면이야 대외관계 해볼까요 똑같은 말 공무원이 되지 않았다면 공무원이 되지 않았다면 안 됐다면 공무원이 안 됐다면 어디 있다는 거야 둘 중 하나가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필기 합격 아니거나 또는 뭐야 면접 합격 아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바뀌냐면 잘 보세요 어떻게 바뀌냐면 이건 둘 다 반드시 하는 거죠 영어로는 뭐야 교집합이지 근데 요거를 부정해버리니까 합집합으로 바뀌지 않나 또는 또는 바뀌어버리죠 아 그렇구나 이렇게 돼 이거를 이제 쓰면 봐봐 필기 합격하고 필기 엔드 면접 하면 뭐 돼 공무원 대 공무원 대 그러면 원래 이대로 하자면 이름풀지 그냥 낫 공무원이면 필기 면접 낫이죠 그럼 이걸 풀면 이렇게 풀고 이렇게 푸는데 이것도 바꿔줘야 돼요 뭐 마그너로 그럼 이거 뭐야 낫 필기 권하로 바뀌어요 권하 엔드가 아니고 뭐야 낫 면접으로 바뀐다 이해된가요 이런 뜻입니다 이런 것도 배워야 돼 그러면 논리 좋아하고 문제풀이 좋아하는 사람이면 그랬습니다 똑같아 논리 좋아하고 엔드지 엔드 문제풀이 좋아하면 뭐 한다고 국어성적 낫지 않는다는 말은 높다는 뜻이죠 그렇게 바꿀게요 그러면 바꿔봐 뭐 하면 낫 국어 국어성적이 낮았다면 뭐이거나 논리 아니었거나 또는 문제 이거지 골라보세요 몇 번이야 그 4번인 겁니다 이해 된가요 어렵죠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수업을 하면 앞으로 12번처럼 이런 것도 내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사 섹션에서는 이 정도까지 언급 안 했는데 이런 것도 할 필요가 있겠다 혹시나 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추가할 것들을 막 할 겁니다 알겠죠 쉬운 것부터 찐다 어려운 것부터 계속 반복 반복 이렇게 그래야지 빨리빨리 푸니까 어디서도 공부 되면 딱 풀리면 기분 좋다 나름 안 좋으면 어쩔 수 없고 안 좋으면 기분 좋을 때까지 푸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하는데 이거는 이거는 엔드 둘 다 이거는 오어 또는 합집합 알겠죠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13번 다음 글에 대한 평가로 가장 적절한 것 다음 몇 번이야 4분 4분은 엉뚱한 말 나왔죠 그죠 답은 4분입니다 아까 뭐라 했죠 주제와 관련이 없음으로 이걸 뭐라고 통일성을 해침으로 이렇게 같은 말이라고 알겠죠 14번입니다 평가는 틀린 것 여기 지난 시간에 한 것 같은데 근대와 추진 엘리트들은 1, 2, 3, 4 뭐를 공격하냐 그 말이죠 근대와 맞는 거 안 맞는 거 근대와 안 맞는 거 공격하겠지 1번 구수로 제약을 물리치면 공격하겠지 3번 조상되도록 사로인이 떠날 수 없다고 공격하겠지 문제는 2번 4번인데요 이번에 자기 먹을 복은 자기 가지고 태어난다 이 말은 누구나 먹을 복이 있기 때문에 안 도와줘도 된다라는 뜻이래요 하나도 안 도와줘도 국가가 안 도와줘도 지방자치단체가 안 도와줘도 다 자기 먹을 복 다 있다고 안 도와줘도 된다고 급식 안 줘도 되고 교복 안 줘도 되고 체제 생기면 안 줘도 되고 낳기만 하면 된다는 거야 다 알아서 산다고 옛날 이야기죠 이거 옛날 이야기예요 공격 대상 될까 안 될까 되죠 4번 효는 백행의 공부인데 이걸 공격하면 안 되죠 뭐를 공격해야 될까 효를 건들면 안 되고 효도하는 방법을 공격해야죠 방법이 잘못될 수 있죠 큰아들만이 모셔야 된다든가 한 집에서 같이 모셔야 된다든가 등등등 이런 것들은 효도 방법은 요즘은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런 공격이 되죠 효 자체를 효는 백행의 공부에 공부하면 그럼 효는 공부가 아니라는 거 안 지켜도 되지 않나 이거 아니죠 바로 유학자들한테 공격받겠죠 다음 몇 번이야 4번입니다 이런 것들은 비판역도 되고 격언 속담 뜻 문제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빅데이터네요 이걸 낸 이유는 최근에 지문이 AI 내 인공지능 AI 내 챗GPT 내 여기 막 지원이 나오거든 메타버스 내 이렇게 나와 그래서 빅데이터도 예전부터 있었죠 혹시 여기 창원도 버스가 공영재인가요 공영재인가요 그러면 환순도 잘 되고 그런다는 얘기죠 공영재 되면 이해 되죠 그리고 돈이 안 돼도 이렇게 가는 곳도 있고 이런다는 거잖아요 공영재 장점이죠 근데 공영재 할 때 공영재를 하기 전에 아마 내릴 때 퇴가하라고 막 강요했을 거예요 그랬을 겁니다 왜 내릴 때 퇴가하라고 빅데이터가 있어야 되니까요 그럴 때 어느 시간에 어떤 계층이 어디를 많이 가고 내리구나 이거 빅데이터가 노선 조정하려고요 공영재 버스 공영재가 핵심이랍니다 우리가 이런 걸 알고 그러니까 빅데이터는 필요해 안 필요해 당연히 필요하죠 그래야 그 노선에 차를 늘리고 증편하고 할 수 있으니까요 내릴 때 잘 찍어야죠 탈 때는 찍을 수밖에 없는 거고 알겠죠 자 그래서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문단 가령 찾았나요 가령 가령 찾았어요 가령 보면 가령 한 집단의 구성원의 몸무게와 키의 데이터가 있다면 가령 그랬죠 그럼 15번 다 몇 번이야 2번 있다면 각 항목에 대한 구성원의 평균 몸무게 평균 키 등의 정보뿐만 아니라 몸무게와 키의 관계를 이용해 평균 비만도 같은 파생정보도 얻을 수 있대 그러면 16번 다 몇 번이 틀려요 1번 틀렸죠 파생정보도 얻을 수 없다고 틀렸죠 그 빅데이터 가지고 파생정보도 얻을 수가 있구나 알겠죠 17번 기억내를 바꿔쓰기 이런 것도 잘 나오죠 이런 거 나올 겁니다 바꿔쓰는 거 기억 뭐야 내포되어 있다 포함되어 있다 담겨 있다 맞죠 니은 뭐야 수록되어 있다 들어있다 디귿 추출한다 석글이 아니고 추출한다는 뭐야 뽑아낸다 뽑아낸다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8번도 기억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 필자의 생각과 다르죠 그 여론조사 보면 사용체도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하다고 봤는데 필자는 사용체도 필요 없다고 한 거 아닌가 필지라는 거 아닌가 그죠 그래서 3번 보세요 기억은 여론조사는 필자 생각과 다르지 다르기 때문에 필자의 주장은 강화한다고 아니고 뭐라 해야 돼 약화한다고 그래야죠 답 3번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사용제도가 있어 없어 있습니다 있는데 집행을 안 하고 있는 것뿐이죠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어느 대통령 때 사용을 집행하고 안 했을까요 국어니까요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비문학이니까 정치적인 문제 아닙니다 김영삼 정부 때 왕창 죽이고 국어로 안 죽였습니다 이해 된가요 여러 가지 이유도 있어요 여러 가지 안 죽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방금 OECS 거가 대부분 안 한다 또는 사용자의 전원도 중요하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형 집행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집행 권한을 갖고 있는 누가 집행 사인을 해요 대통령 아닙니다 법무부 장관이랍니다 잘 아시네요 법무부 장관입니다 지금까지 지금까지 집행 안 한 이유가 국어의 질문이 있었는데 어떤 질문을 보고 나 충격받았냐 이것 때문인가 싶어서 법무부 장관이 종교인이면 집행 안 한대요 기독교나 불교나 천주교 신자잖아 그러면 죽이라고 하지 않았대요 자기 임기 동안에는 그런데 우연히 일진이 몰라도 그때 사형 집행한 이후로 법무부 장관은 전부 다 종교인입니다 천주교가 됐건 기독교가 됐건 뭐 종교인이야 그런 것도 그리고 그런 말도 있구나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아까 다른 분들 말한 것도 맞는 말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든가요 그렇다고요 종교에서는 함부로 죽이지 마라 그런가 그래요 아무튼 그 다음 19번입니다 다음 글을 고쳤을 부분 시작한 거 자 디귿 문장을 보시면요 디귿 문장 봐볼게요 편식 않는 습관과 고루 섭취하는 균형 자 이랬는데 이거를 디귿 볼까요 일단 이 문장 이상이 있는 거 볼까 과를 동그라미 쳐야죠 대득이니까 그러면 관용어 명사로 끝났죠 그러면 뒤에도 뭐로 끝나야 돼 관용어 명사로 끝나야지 관용어 명사 요거 아니면 요거 아닌가 여기까지 끝났다 라고 하면 균형 있는 식사인데 습관 있는 식사 안되지 그러면 여기까지 끝났다 식사를 해야 한다 습관을 해야 한다 안되죠 틀렸습니다 왜 틀린지 알겠죠 자 그러면 고침표 볼까요 편식 않는 습관이 어색하니까 편식을 하지 않는 습관으로 고쳐볼까요 고쳐봅니다 편식을 하지 않는 습관으로 고쳐볼게요 자 그러면 과를 동그라미 치면 관용어 명사죠 목적어 관용어 명사입니다 목적어 놓고 관용어 명사 여기까지나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끊어볼까요 균형 있는 식사인데 습관 있는 식사 안되죠 여기까지 끊으면 식사를 해야 한다 습관을 해야 한다 다 안되죠 틀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바꿔야 될까 를 해야 한다니까 편식하지 않는 습관을 기르고 이 정도 그죠 그래서 고쳤어도 틀렸습니다 마지막 20번입니다 20번 제가 지우고 갈게요 전제가 있네요 가로에 들어간 말인데 업무 능력이 탁월한 어떤 업무 능력 업무 능력 있으면 탁월한 지우자는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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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이죠 어떤 어떤 뭐 한다 채용된다 M으로 쓸 수도 있고 그러면 이렇게 뒤집어야 돼 성실한 어떤 지우자는 결론 성실한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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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우자는 뭐 한다 업무 능력 탁월 여기 있죠 아 비슷하게 맞추면 되겠네 그러면 이거를 거꾸로 가면 얘가 이쪽으로 가면 나도 업무 능력이 아니면 업무 능력이 어떤이야 업무 능력이 어떤이죠 그건 뭐야 성실한 거 아닌가 그죠 똑같은 문장이야 그러면 매개념이 똑같죠 지금 그러면 성실하면 채용하면 성실한 거다 죠 성실하면 채용한 거야 다시 채용한 것은 뭐야 성실한 거지 채용하면 성실한 거다 채용하면 성실한 거다 채용하면 성실한 거다 없지 그럼 뭐야 나 성실이면 나 채용 아닌가 그건 있나요 답 4번입니다 이건 좀 어렵죠 아까하고 똑같아요 좀 어렵잖아 그래서 논리 문제가 꽤 있긴 하지만 쉬운 개념부터 차근차근에 지금 문제를 바로 푸니까 좀 단계가 놀려서 그러는데 쉬운 개념 쭉 해가지고 수업할 때 하면 되겠고요 수업할 때 이런 게 있다 강사마다 다른데 오늘 수업 때도 굉장히 좋아요 보면 그래서 보면 공부하다 보면 예문을 많이 들어주잖아 그러면 이해가 쉽게 잘 된다 그러죠 근데 다 이해했는데 자꾸 예문 들고 있으면 짜증 낳을까 안 낳을까 나죠 왜 진도로 못 나가니까요 웃으면 알겠죠 그래서 가르치는 강사 입장에서는 다 알고 있으면 예문을 많이 들 필요가 없죠 근데 모르면 알 때까지 예문을 많이 들어야 되지 그럼 어떻게 판단할까 학생은 눈빛을 봐야 되는데 이해가 되면 끄덕하고 이해 안 되면 가르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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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해 안 되면 좀 더 설명해주는 겁니다 예문을 그래서 그런 표시를 했으면 좋겠다 이해가 되면 이렇게 하고 안 되면 가르치는 가르치는 가르치거나 아니면 이렇게 하거나 그럼 뭔가 좀 아 안 됐구나 예문을 더 들죠 다 예문을 많이 들어주면 좋은데 그 늦은해지고 시간도 부족해요 그러면 어떤 안 중요하다 싶으면 빼기도 하고 그래요 무슨 알겠나요? 그래서 전범위를 튼튼히 하고 싶으면 의사표시 좀 해줬으면 좋겠다 피드백 차원에서 알겠죠? 그런 말씀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 마치고요 바로 가는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질문하거나 있으면 답변 받는 시간으로 또는 국어 전체 하는 시간으로 할게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